안녕하세요. 고1 학생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정말로 고1 3월달 모의고사에 영어 58점이었거든요. 정확히 100점 나오는데 1년 걸렸습니다. 고2 3월달 모의고사부터는 영어 58점이었거든요. 100점을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제 얘기를 한 이유가 아마 저하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고1 1학기 내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씁니다. 단어 수거 외우는 게 영어 공무자라 써요. 뭐냐? 학교 수업은 따라갑니다. 그래? 시험대비 기간에 복습은 합니다. 평상식 복습 안 했습니다. 단어 수거 외우는 게 영어 공부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정말 월, 화, 수, 목, 금, 토, 유기를 하루에 단어 30개씩은 정말 꾸준하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원하는 것만큼 점수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3월달에 58점이라고 했잖아요. 1학기 내내 64점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정말 외웠거든요. 매일매일. 그런데 제가 완전 착각을 한 겁니다. 영어 공부가 단어를 외우면 되는 공부라고 완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수거 외우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만 학생들. 어림도 없는 소리. 점수 안 올라갑니다. 뭐냐면 단어 수거를 외우면 점수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요. 그걸로 올라가는 공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단어 수거를 외우긴 했는데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요.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해석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문제. 또는 문장 자체가 어려우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어 수거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1학기 내내 이렇게 공부를 하니 점수가 나와봤자 64점으로 끝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느냐. 아, 그럼 이제 단어 수거가 문제가 꼭 아닌 것 같아. 문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맞나 봐. 그래서 문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좀 참담한 거 얘기할게요. 여름방학 때 공부 좀 빡세게 했거든요. 진짜 자신감 뿜뿜이었어요. 야, 9월 달에는 나 이거 반면 80점 넘길 수도 있을 거야. 어림덤솔이 72점으로 끝나더라. 뭐냐면 제가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이건 기본기 공부이기 때문에 어휘함김 매일 해야 되고요. 문장에서 공부 거의 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점수가 한 방에 빵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행적인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고 1, 2학기 내내 점수가 계속 비슷비슷한 이제 70점 초반, 중반에서 왔다 갔다 그래도 58점에서 70중반까지는 올라갔죠.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아니, 고 1 때 담임선생님이 영어선생인데 아니,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그냥 무식하게 공부를 한 거야. 선생님한테 진짜 노골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 하루에 단어 30개씩 매일 외웠고요. 저 진짜 단어 자신 있습니다. 웬만한 단어 압니다. 저 문장에서 또 웬만하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점수 안 나와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저 뒤톡스 때렸거든요. 아니, 그때는 맞던 시대니까 선생님이 그때 딱 한마디 하신 게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뭐였냐면 야, 영어시험? 번역과 시험 아니야? 독해력 시험이지?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 여러분들 지금 안다가 온 사람도 있죠? 번역과 시험이 아니라 독해력 시험이다 의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했던 말 야, 너 물어본 것만 대답해. 너 왜 물어보지 않은 잡종보에 빠져서 너 혼자 해석직 자랑하고 있냐? 저 그 말이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학생들 많을 거예요? 뭐냐면 자기 학교 친구예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아, 요 놈의 새끼가 나한테 단어 막 물어봐. 근데 난 알아. 얘가 문장 해석 못하는 거? 어? 간혹 난 해석을 해. 그리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야. 뭐야? 제가 나보다 영어를 못하는데 참, 물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보다 정수가 잘 나온 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없어요? 없으면 지금 아마 친구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봐도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성적이 나보다 계속 잘 나온 애가 있죠? 참 안타까운 거 얘기할까요? 얘가 똑똑한 겁니다. 그 학생이요. 정말 요거예요. 물어본 거만 대답한 겁니다. 유형별 문제풀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입 파악이에요. 주제 제목. 필자가 원하는 거. 그 주제가 뭐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지도 않은 어디에 수식어구 하나에 선생님이 왜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궁금해하는 거예요. 물어본 거만 대답한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고1 겨울방학 때 그래서 아, 물어본 거에 대답한 연습. 수식어구 빼고 뼈대를 잡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휘 공부 계속해야 되고요. 문장 공부 해석이 기본적으로 끝나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장 해석은 할 줄 아는 학생이 이제 강약을 주면서 읽는 거예요. 아,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면서 읽는다.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구나. 내가 뼈대를 자면서 줄거리를 잡아야지. 나 이때부터 영어 100점을 놓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고1 때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아마 듣고 있죠? 우리 조카, 구혜인 학생 내가 분명히 상담을 했으니까 알 겁니다. 우리 혜인이만 그런 게 아니라 고1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기본 공부예요. 자, 다시. 어휘 매일 해야 되고요. 문장 해석해야 되는데 결국에 궁극적으로는요. 물어보는 거에 답한다. 강약을 주면서 읽는 연습이 되면 점수가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휘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1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잖아. 하루에 30개는 무조건 외우세요. 근데 제가 또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주 6일을 외우고 어, 그럼 선생님이 왜 하루는 빼셨어요? 복습하라고 뺀 겁니다. 놀라고 뺀 게 아니라 하루에 30개를 하는데 이렇게 외우니까 막 미쳐버리지 않아? 자습 시간에 30개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뭐냐? 아침에 10개 오후에 10개 저녁에 10개 외우세요. 그리고 밤에 30개 복습하고 자세요. 하루에 그러니까 10개 외우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란 말이야. 이거를 한 번에 30개를 외우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 이론적으로 한 번 해볼까? 30개씩을요. 6일을 공부하면 180개입니다. 4줄 곱하면 720개예요. 근데 우리가 천재가 아닌 까닭으로 720개를 기억을 못하죠. 그래, 내가 우리 천재 아니니까 그냥 500개만 기억한다고 치자. 500개를 10개월만 해봐. 5천개예요. 수능 범위를 넘어갑니다. 이거를 고2, 고3 때까지 계속 몇 바퀴를 돌릴 거기 때문에 수능 때가 문제가 아니라 자, 만약에 정말로 30개씩 외웠어. 고2, 3월달 모의사 볼 때쯤 되면 어휘 몰라서 문제 못 푸는 경우는 안 나와요. 두 번째, 문장 해석이에요. 하루에 40개 정도의 문장 구문도 개내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기본 해석은 돼야 되거든요.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기본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 단어를 외웠다고 해서 문장 해석이 안 되니 점수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영어를 못해갖고요. 하루에 40개 정도 문장 해석하면 도움되는 건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학생들은 뭔가 꼭 내 수업을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해석하는 방법 자, 끊어 읽고 묶어 읽는 방법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누군가한테는 배우고 나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인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 수업이든지 이건 무조건 누구한테 배우고 나서 공부하던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공부량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40개예요. 6위를 곱하세요. 240개예요. 4줄 곱해보세요. 960개. 약 1000개 문장이에요. 사실 한 달에 1000개 단어를 외워도 공부를 많이 한 건데 1000개 단어가 아니죠. 1000개 문장 해석을 해본 겁니다. 10개월을 공부해보세요. 만 개입니다. 2년 해볼까요? 20개월 해볼까요? 2만 개입니다. 수능쯤 되면 그게 아니에요. 고2, 3월달 모의고사에 문장 해석이 이론적으로 구문 해석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공부는 필수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했다고 점수가 급상승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마처럼 58점에서 64점 결국 72점까지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정말로 만점에 가까운 안정적 1등음을 원한다? 이겁니다. 문풀이에요. 강약을 주면서 읽는 거. 물어본 거위만 대답한다. 그러니까 말했지만 해석하는 능력이 돼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금 당장 6월 모평에서 만약에 선생님 저 안정전 90점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2번 단계 생략이에요. 어휘하고 문풀로 곧바로 가면 되고요. 선생님 제가 90은 아닌데 고민하지 마세요. 다 하셔야 돼요. 문장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강약 주는 공부 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매일 6개 문제를 풀었거든요. 6개 문제를 푼 다음에 6개 문제를 구문독해 푼 다음에 해석을 다 했고요. 6개 문제에 있는 모든 단어수가 싸그리 다 외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 공부를 다 했다는 얘기에요. 결국에 하루에 6개의 지문이면요. 일주일이면 36개 4줄 곱할까요? 약 140개 10개를 곱할게요. 1400개 문제를 푼 겁니다.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래서 고1학생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루진 마세요. 미루면 성적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 이것만 염두하시면 됩니다. 내가 단어 외운 건 맞다. 아침 점심 저녁 10개씩 그래 문장 해석하는 건 맞다.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공부하는 것도 맞다. 근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필수상이야 어비는 내가 만약에 70점 중반 이하더라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은 이 공부 아니에요. 문장 해석이에요. 특히나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 공부하시고 계약하고 나서 공부하세요. 이 학기에 선생님 저 89반 되는데요. 90 초반인데요. 그래요. 인정. 패셔도 됩니다. 1번하고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좀 하나 설명드릴게요.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수 있는 공부량 나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해볼까 이론적으로. 우리 수능까지 28개월 남았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몇 문제 더 맞춰? 와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28문제라고? 2점짜리만 계산해도 56점이고 3점을 계산하면 이건 답이 안 나온. 이게 뭐야 나 이거 100% 가능한 거였구나. 아직 수능까지 시간은 있고 나는 간단하게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던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공부가 될 것이며 절대로 불만족스러운 점수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 마음을 잡으시고 아 이제 여름방학 시작됐으니 아 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자 정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 대충 큰 방향은 알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라던가 아니면 선생님 제가 이게 약한데 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수강 어떤 강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 Q&A 오셔서 남기세요. 저희 연구팀에서 학생들에 맞게끔 최상의 최적의 공부량과 커리큘럼 또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여름방학 후회하지 마시고 빡세게 공부하셔서 원하는 결과 나오시길 바라고 김기철보다 더 빨리 점수가 확 올라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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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